안녕하세요 이 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닌자 거북이 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인육권 풍선 하나 빨간색 인육권 풍선 하나 그리고 페인트 마카 매직 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초록색 인육권 풍선으로 알라딘 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손가락 3개만큼 정도 발음을 남겨 주시면 되구요 먼저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칼이 들어간 구멍이죠 고리꼬기 손가락 5개만큼 해서 고리꼬기를 만들어 주시고 돌려주세요 다음은 처음에 만든 방울을 안쪽으로 보리꼬기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방울을 4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긴 풍선을 고리꼬기 사이로 넣어주세요 쭈욱 당겨 주시고 넷 äus 풍선 네 바람은 적당히 한번큼 불어주세요 rian 처음 시작할때는 이제 풍선을 바람을 쭉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손가락 5개 5개월워 넷 6개 Comment 뒤에 끈입니다. 5개에서 6개 정도 다음은 핀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핀치 뒷부분 그 사이에 핀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중심이고 핀치부분에 맞춰서 크기의 크기를 딱 맞춰주시고 핀치 부분에 걸어 주시겠습니다. 핀치 부분에 걸어주시고 틀이 잡히죠. 핀치를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핀치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고 맞춰주신 상태에서 남은 부분은 반대쪽 끈과 비슷한 크기 똑같은 크기와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 크기를 맞춰주시고 넉넉하게 길게 잡아주시고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바람을 빼시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람 빼시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크기를 맞추시고 난 뒤에는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세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제 기본 틀은 다 맞춰줬고요 중요한 것은 핀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래로 가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핀치가 위로 가고 끈이 밑으로 끈이 밑으로 칠투를 뒤에 핀치 부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와서 쭉쭉쭉 마카제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화이트 마카로 눈을 칠하겠습니다. 매직으로 먼저 하게 되면은 매직으로 틀어잡게 되면은 마카가 더러워지거든요 첫 번째로 마카로 눈을 잡아주시고 바람을 좀 불어서 말려주시면 돼요 말라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코랑 입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눈은 좀 더 말라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틀만 잡아주시면은 완성이 돼요 바람을 불러주시면은 마카가 좀 더 빨리 마릅니다 마카가 다 말랐으면은 이제 매직으로 틀을 맞춰서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가 다 말랐으면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가 다 말랐어요 마카로 입성 마카가 다 말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